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가 보면 18대 국회, 19대 국회 전부 다 여의도에 정말 정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발표 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당신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는데요. 청막 안으로 들어가 김 원내대표에게 단식을 풀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당신농성장을 찾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함께 만났습니다. 두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는 파행상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바뀐 만큼 여야 간 입장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지TV 황시연입니다.